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안돼 오른쪽으로 할건데 오른쪽으로 할건데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땡큐 사랑이네 최고! 야 이제 우리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너무 많이 했거든? 새로운 멘트 하나 만들지 안되겠다 되겠다 형님 어 멋있을까 배가리를 또 굴려봐야겠다 이제 좀 새로운 멘트 만들어야겠다 파이팅 아 멘트 지금 고민중이다 뭐로 할지 신규 멘트 16년만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멘트도 한번 의견을 종합해보는게 어떨까 형님 아 일단 내가 먼저 생각해볼게 하나 생각해놓은거 있긴해 자 새로운거 멘트 공개하겠다 잘 들어 아 일단 끝나고 해볼게 아 지금 하기 좀 뻘쭘하다 자 신규 멘트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16년 써먹었습니다 신규 멘트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너무 많이 써먹었거든요 16년동안 새로운거 만들었어요 고리나 민준아 진준아 신규 멘트 준비해라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간다 이젠 이거지! 이거지! 승리지! 나 있다! 형님 그냥 뱀마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그래? 왜? 야 괜찮지 않아? 진짜? 별로야? 형 뱀마총을 이길 건 없어요 지금 아니 아니 한 번도 해보자 일단 이게 약간 익숙해져야지 멘트가 멋있어져 아니 옛날에 뱀날 만날 좋아할 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택 하나 우글거린다 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멋있어졌거든 기다려봐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조금 더 써봐야 돼 이거는 멘트 한 번 썼다고 우글거린다면 안 돼 야야야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1등하는 새끼는 무조건 이거지 이거지 승리지 빨리 연습해 야 이거를 앗살이 아니면 한 명씩 해보자 내가 이거지 할 테니까 이거지 한 사람이 하고 승리지 한 사람이 해 야 민준아 형이 이거지 할 테니까 너가 이거지 하고 승리지 성욱이가 해줘 아 오케이 그리고 생큐 마지노가 하고 살아있네 찬이가 마무리해 한 번 이거지 내가 원래 생큐 살아있냐고 아니 쟤 뭐해 자기 미친놈아 아 진짜 야 이거지 요거지 승리지 생큐 마지노가 생큐하고 살아있네 세크가 해 그럼 지큐 어 살았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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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지 승리지 어? 아 누가 이거지를 안 했어 아니 미친놈 이거지를 왜 니가 해 또 아 진짜 도답입니다 와 자 이거지 이거지 승리지 승리지 땡큐 아 아 세크 아니 하지마 하지마 세크야 예예 예예가 아니고 내가 뭐라 했어 살아있네 하라 했지 예예예 아니 예예가 아니고 세크야 형이 살아있네 하라 했잖아 예예예 아니 예예가 아니고 진짜 미치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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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지 승리지 아 뭐야 아 아 하지마 진짜 야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나 안해 야 하지마 아니